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긴장감도는 밸류업. 어제까지만 해도 저 PBR 관련주들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삼성, 물산 때문인지 바로 그 기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저 PBR 관련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다음 주까지는 아주 암중 모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국내 기관 중에서는 저 PBR 흐름에 바로 승선하지 못한 투자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조정이 있으면 아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투자가들도 아직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모든 섹터의 모든 기업 밸류가 갑자기 끝났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그렇고 또 자동차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공포스러울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외국인들이 좀 오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 PBR 기업별로 말고 반도체나 다른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받쳐줘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바로 받쳐주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반도체가 다음 주에 아까 모멘텀이 몇 가지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긍정적인 모멘텀이 받을지 아니면 또 지나가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또 지나고 나서 새로운 뉴스로 반응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은 관망 정도 하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그리고 낙폭이 얼마만큼 됐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50이었으면 이게 5를 들어갈지 10을 들어갈지 그거 타이밍을 좀 재는 걸로 하는데 일단 기업 밸류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사고 싶었던 물량보다는 조금은 낮추어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것이 다음 주까지는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BOJ가 아니고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폭을 더 늦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3번이 아니고 2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좀 한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했을 때 실탄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오늘 장외에서 마이크론 주식이 좀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데 아마 실적을 앞두고 다음 주 실적 발표니까 미리 좀 선침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돼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은 것이 우리한테도 일반적으로는 한 70% 좋은데요. 한 20, 30%는 아닌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요인이.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서 마이크론 주가가 가더라도 그거 따라가는 거는 한 30%만 가져가고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결론은 뭐냐면 배분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실탄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덥석 오늘 장이 미국이 쟁찬다 해서 월요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만 보탈을 해서 화요일에 확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해 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대량 매도세가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관망세를 유지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이 빠진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밑을 받쳐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걸 팔로우업해봐야 되고 2차 전지로도 받쳐줄지 아닐지 이 부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은 저 PBR 관련주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 PBR 관련주들은 지금 기업 밸류 자체가 가격대가 올라온다면 우리는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밸류에이션 대입했을 때 가격대가 크게 올라오지 않은 이 저 PBR 대형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뒤에서 제가 또 저 PBR 관련주를 정리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본문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할로 어느 정도 저 PBR 종목분들을 모아가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대형주 쪽으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 대형주 위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이런 저 PBR 종목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물산이 상당히 충격이 나오긴 했지만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저 PBR 종목분들 중에서도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신한금융, 기업은행까지 이런 금융주들, 자동차주들 크게 오르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제가 조개보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외에 이런 저평가의 가치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전망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자동차 섹터를 조금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지펴보자면 홍콩 항생지수, ELS 사태가 있었잖아요, 본부장님. 그게 이제 또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이면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또 반영되면서 가치 하락을 하진 않겠죠? 금융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단기적이거나 아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건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대선 충당을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4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아 대선이래요. 중간 우리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곧 지나갈 때까지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3월 말, 4월 초 되면 또 다른 이슈로 또 4월 초, 4월 초 지나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2, 3주 남은 것 동안은 그거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아까 삼성물산 그런 경우처럼 시장의 기대치보다 아주 빠르게 뭔가 바로 액션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 지배 밸류, 업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이고 엄청나게 크잖아요. 본인의 사업이 튼튼한 주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로써 덜 간 거는 LS라든지 포스코홀딘즈라든지 CJ, CJ제일제당하고 CJ올리브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자기 사업부로 좀 탄탄한 주식인데 좀 덜 간 주식 이런 것이 오히려 이 한 웨이브를 끝나고 나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당분간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주나 아니면 은행주 등이 기업 지배 밸류업 측면에서는 단연 선두에 있는데 몇 개 정도 많이 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눌림목 받을 때 분할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는 좀 일단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다마는 N이 고가 되면, N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센티브 주고 가격 경쟁을 버리더라도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피크보다는 기업 밸류로 초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동차도 괜찮은 것 같고 은행주도 KB가 많이 올라가서 일부는 0.6배 이상 같습니다마는 우리 0.34배에서 0.6, 7배까지 평균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룸이 전체적으로 섹터적으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내에서 N고 현상이 발현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코멘트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저 PBR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 PBR 내에서는 자동차 섹터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제가 공약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있으니까 방송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도 돌격 내일장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